쌀쌀한 바람에 기온까지 뚝 떨어지면서 본격적인 겨울이 왔음을 느끼실 겁니다. 이렇게 추운 겨울이 되면 거리 곳곳에서 구세군의 종소리가 울려 퍼지죠. 코로나 상황이 지속되고 있지만 올해도 서울을 비롯한 전국 곳곳에서는 구세군의 자선 냄비 모금 활동이 펼쳐집니다. 그 시작을 알리는 현장 소식 김진중 기자가 전합니다. 넓은 서울시청 광장에 우렁찬 브라스 음악단의 연주가 울려 퍼집니다. 추운 겨울 하면 빠질 수 없는 구세군의 자선 냄비 모금 시작을 알리는 자리입니다. 코로나 확산으로 심신이 지친 상황에도 용기와 희망을 주는 구세군의 종소리. 올해에도 거리에는 희망의 종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을 비롯해 이날 시종식에 함께한 인사들은 준비해온 성금을 전달하며 전국적인 모금 운동에 함께하자는 뜻을 전했습니다. 올해는 서울을 비롯해 전국의 17개 시도에 구세군 자선 냄비 322개가 설치됩니다. 지난 한 해 구세군 자선 냄비에 모인 성금은 123억 원. 올해 목표 모금액은 132억 원입니다. 남녀노소 손쉽게 참여할 수 있는 봉사. 어려운 이웃에게 온정을 전하는 빨간 구세군 냄비는 서울 광장을 비롯해 신촌, 명동 등 거리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BTV 뉴스 김진주입니다. BTV 뉴스 김진주입니다.